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남자친구분 제일 사랑해 주는 사랑 맛있네요 다행이다 소개팅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요 안주임님 좋아해요 아직도 나 좋아해요? 나한테 이러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요 안 온 거잖아 규치하냐 진짜 어제 전화하셨던데요? 업무 때문에요 그 길을 했습니다 그 이따 수영 씨랑 점심 같이 먹을래요? 아니요 전 다음 타임이라서요 안감다고 꼬리치며 따라온다 사람 마음 가지고 놀고 누가 누굴 가지고 놀았습니까? 시영 씨 나한테 아무 감정 없었어요?